얘도 나를 죽여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선광탄 준비해주시고 하나 까고 아 아 또 잡고 오지 이번 판 치킨 먹으면 5,000개 강의해드릴게요 여러분 저만 따라 하시면 치킨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찰리로 가볼까요 옛날에는 찰리가면 무조건 치킨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찰리로 오늘 한 번 러스고 먹기 후 한번도 치킨 못먹을 아니요 어제 먹었어요 어제 먹었어요 어제 혼자 솔로 두번째 판에 먹었었고 두명이네 샷건이야 너무 어떡하지 치킨을 먹으러 가볍게 찰리에 있는 아이들을 닦아주시고 이런식으로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파이는 잡고 가도 되고 청소리가 들리는데 한번 가볼까요? 치킨 먹어야 되니까 안갈게요 포스스님의 명강이를 보고 듣게 되다니 그러니까 이게 명강이로 끝나야 되는데 치킨을 먹어가지고 이게 명강이가 될지 사기꾼이 될지는 채널 고정하셔야 됩니다 뭐지? 쏘시면 안됩니다 몰래 뒤를 밟아줍니다 이걸 타고 오네 왜 이렇게 오늘 뽀드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새웠어 조금 붙어줄게요 집에 있네요 애 잡는 방법 알려줄게 쟤한테 오른쪽 가고 주면 안돼 모르는 척해 난 쟤 아는데 모르는 척 하면서 이렇게 지나다니면 제발 방심하거든 얘도 나를 죽여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선광탄 준비해주시고 하나 까고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방금 총소리를 냈기 때문에 조심해야돼 아 아 오른쪽 각도 조심해 주시고 수류탄으로 좀 높게 까주신 다음에 이동 그리고 나도 자기랑 인을 해서 얘랑 같이 대결을 해주면 됩니다 수류탄 있으니까 채우지 말고 위로 까주시고 나올 쪽으로 하늘상 달가님 공영상 별풍선 듣게 감사합니다 칸 뒤로 빼서 하얀 뿅 위로 까주면 나무 뒤까지 퍼지거든요 죽었다 경박사 뭐야 아니 불 맞았는데 왜 경박사야 아니 이게 왜 경박사지 불 붙었는데 왜 경박사 같다 이게 내 소중한 일케 따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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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박힌 거 보고 어디로 갈지 정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답이 없지 그럼 이렇게 왼쪽으로 크게 돌면 되는 거야 그리고 끼는 거 하나 보인다 이런 거 쏘면 난리 나니까 그냥 쟤를 앞장 세워가지고 클리어를 시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쟤가 내 앞길을 뚫어줄 거야 그리고 쟤랑 싸우는 애를 내가 죽이면 되는데 쟤가 날 봐버렸네 그러면 옆에서 살짝 애쌀인 거 알려줬네 큰일 같네 머리 그렇지 이렇게 하면 딱 머리딱 써주시고 아 이게 무슨 강이야 강이라 부르고 피지컬 자랑 항상 뒤로 조심해줘야 돼 여덟 명 밖에 안 남았는데도 왜냐면 아까도 봤지 내가 마지막이라 시작했는데 자기장 밖에서 세 명이 오는 거 봤지 집에는 무조건 한 명 있다고 항상 생각해요 집에 없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 명 있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집이 있으면 집과 나 사이에는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조금씩 하고 여기도 천천히 해야겠다 이제 나는 집에서 나오는 적을 한 명 처리하면 되는데 긴장돼 저 앞에 돌에 죽는다 돌에 피트는 거 보이지 여기 왼쪽에도 하나 뛰어내려오고 방금 봤나? NW 발소리 들었나? 이런 거 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쏘면 안 되는데 근데 위에 한 명 더 있어서 괜찮은데 수류탄에 죽어버린다 쟤도 총 써가지고 주변에 쏴줄텐데 셋 빠졌으려나? 있네 아직 이거는 그럼 나무 아웃 엄펠 끼면서 하나 둘 셋 까주고 하나 더 자 우리 술탄 아까워 어디에 술이 예술 안 했다고 한다고 아니? 1대1이야 와 얘 위치 안 보여준다 끝났다 엉페이 있나? 괜찮은 거 없네 쟤 근데 싸줘가지고 쟤 바부다 쏠땐 머리 달리잖아 아우 당연히 다 술 다 놨어 아우 당연히 다 술 다 놨어 보인다 아우 발 깔아 아우 발 깔아 아우 당연히 다 놨어 아우 나 안 잘려 아 떨어지겠다 하나 둘 셋 나 쟤 한타임 피해 빠져주고 아우 나이스 와우 아 여러분 이게 바로 운영입니다 운영하고 아 치킨 다 했다니 내가 잘했지 아 아우